안녕하세요, MFB2와 함께하는 야간 매점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타이기제이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비앱 런칭 축하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주로 해 먹는 요새 쿠킹쇼가 많이 트렌디하다 보니까 여기는 합숙같이고요. 스페인, 멕시코, 미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요리를 연구하는 셰프 데이빗!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주로 즐겨하는 저는 특히 미래를 위해서 미래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또 조던이 좋아하는 마카로니&치즈. 되게 간단한건데요. 제가 오늘 그걸 선보일거고요. 저는 오늘 한입에 먹을 수 있는 미니 햄버거를 만들겁니다. 기대해주세요. 형수님은? 저는 from the dirty south, southern fried chicken.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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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들이 많은 요리를, 셰프 데이빗님이 시식을 하시고, 손님들이 시식을 해보고요. 1등, 2등, 3등을 뽑아서 2, 3등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벌칙을 해야되는 그런 니션입니다. 네이버 비앱, 에ack비티와 함께하는 야간 매점. 여기는 탑스카츠. 전 자신있어요, 1등. 네, 많은 손님들과 지금 MFBT와 함께하는 야간매점 여기는 탑스카츠 전 자신있어요 1등 많은 손님들과 지금 아름다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요소를 선보이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제한시간 있어요 제한시간? 탑스카츠의 주방에 오시면 환영합니다 여러분 탑스카츠 여기는 제 자리구요 셰프 데이브님과 함께 제가 즐겨하는 맥앤치즈 첫번째 요리는 재료 보시다시피 맥앤치즈 기본재료인데 여기는 우리 시클 소스 비밀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멕시코에서 아글라 이스판이요? 네 조금 아글라 이스판이요 그래서 해외팬들을 위해서 미래와 여기 셰프 데이브님은 영어로도 스페인어로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거구요 제가 만들기 위해서 맥앤치즈인데 굉장히 간단하고 빨리 만들 수 있고 또 싱글이나 아니면 지금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잘생겼대요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정재열 씨 잘생겼대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조다이는 정화에서 흥리게 생겼다고 해서 네 네 여기 보시면은 파스타 시크릿 소스 치즈 그리고 오늘 셰프 데이브님이 저한테 알려주신대로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얼마나 맛있게 해야할지 한번 봅시다 제가 꼭 1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벌칙을 꼭 올려주세요 오늘의 벌칙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벌칙을 뽑아서 저희들이 다 할거에요 알겠 저는 맥앤치즈 합스카치의 메스터 셰프 데이브님이 알려주신 맥앤치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저는 미니 햄버거를 오늘 지금 만들려고 배웠는데요 일단 요게 간단한 재료들이구요 다음은 빵 아 잠깐만요 지금 생방송인지 잘 모르신 분이 계셔서 지금 시간은 9시 4번입니다 지금 생방송 맞구요 MFB2Y의 꼬미남 래퍼 비즈이비 이만입니다 하하하 재료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마요네즈하고 그 다음에 양파하고 게시하고 치즈하고 저는 웰던으로 바삭 구워먹어요 웰던하면 안돼요 아 웰던으로 구워갖고 저는 바삭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알라바려 네 그다음 마요네즈를 발라버려 빵에다가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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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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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밸되어 유 infoty 인임은 인엘 ней 유팀 타이거제이키의 컴퓨티션을 시작합니다 네 저는 보시다시피 프라이드 치킨 치킨 배터리 이건 스페셜 배터리에요 막걸리 막걸리로 만든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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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해외에서부터 많이 오, 이스네시아, 싱가포르 이틀스 뼈와 마늘 아주 특별한 배터리 한국에서만 빵가루와 브라노라 보통은 그냥 빵가루만 쓰죠? 저희는, 나 홉스컷 건강을 위해 알아요? 알아요? 브라노라 브라노라 무슬림 미국의 4세대 할머니들 이렇게 이런식으로 미대 할머니 최고 영광 잘하십니다 아, 여기까지 나와요? 오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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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이요 혹시 스페셜 더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아, 아 몇몇 몇몇 스페셜 해, 몇몇 멕콩 메 스페셜 메 메 메 메 그래서 그냥 좁아 안 먹어요? 네 맛을 이거 하고 이거 그리고 여기 좀 찍어주세요 이게 치즈랑 소스랑 이게 너무 너무 오래 하면요 이게 분리돼요 어떻게 되냐고 기름이랑 프로틴이 분리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센불로 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로우기 이제부터는 너무 세지 않게 낮은 불로 잘 써주고요 같이 먹음직선 보세요 여기다가 아까 준비한 치즈와 베이컨 보통 소스는 우유라든지 그리고 후추가루 소금 이런거 하는데 셰프 데이비님은 요즘에는 많이 하는 거지만 베이컨을 넣어서 베이컨의 짭짤한 맛으로 대신 후추 대신 소금 대신 굉장히 간편하고 빨리 할 수 있는 요리에요 소스만 있어요 소스만 있어요 소스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 Hello from Italy ELV 그рат에 그래 그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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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베이크에 올려둔요. 치즈 들어갑니다. 치즈 들어갑니다. 치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높이 더 뿌려주세요. 벌거로 넣어주세요. 손은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특히 베이크를 좋아해요. 건강한... 이거 뭐에요? 빵가루. 빵가루를 맛있게 뿌려주시고 어느정도 뿌려주세요? 다 이렇게. 눈처럼. 눈처럼. 눈처럼 지금 저는 BM 첫번째 런칭쇼에서 설렁해지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맛있겠다. 하이걸 셰프님 다 하셨어요? 손 깨끗이 씻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조금 예능끼가 있는 걸 이해해주시고요. 위생이라는 댓글이 올랐는데 눈처럼 눈처럼 다 하신 거예요? 네 다 하셨습니다. 저는 와우 그리고 첫번째 재빨리 했죠. 와우 저도 거의 다 됐어요. 비즈 햄버거에 햄버거에 치즈 치즈가 잘 녹아있고요. 그리고 불 온도가 되게 중요하대요. 온도를 치는 저 뼈 위에 양파 잼 양파 절 양파 절임 양파 절임 올려가지고요 이제 저쪽으로 가서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올리고 이제 불에다 올리면 저 위생 깨끗합니다. 비즈에 너무 인기가 많은데 댓글이 무지무지 올라가고 있어요.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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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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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네 네 치즈가 흘러내린다. 생방송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셰프 태윤님 몇 시죠? 지금은 9시 11분 9시 11분 door 나 지금 팀 너 나 선생님 집사람린다. 집사람린다. 비즈 모래 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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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이 있어요! 벌칙을 다 해야됩니다 우리가 뽑은 벌칙을 하고 다음주 비앱에서 그 벌칙을 보실 수 있구요 많은 분들이 오늘 행복해지고 구독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주는 우리가 노래방에서 미래의 18반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요 다음주 비앱 에피소드는 노래방입니다 M&BT와 함께하는 노래방 5천원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댓글에 올려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받을 벌칙도 올려주세요 자막 없나요? 5천원? 5천원 지갑엔 분명히 정확히 5천원에 있었는데 골목길 밤가게 들어가 담배 한갑을 사는데 4천5백원 지를 때 옆에 노긴 허름한 티비에 그녀는 날 원한다면 사랑의 눈빛을 보내줘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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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식은거 아니에요? 이제 비지 마무리 작업 한번 볼까요? 비지 마무리 작업 한번 볼까요? 비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저는 아리따운 앞으로 이 햄버거를 저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녀와 아리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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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지금 보면 안 돼요! 진짜 내가 1등이야! 요리들이 간단하네요? 예, 그 쉽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셰프님이 정해주셔가지고요. 잘 배웠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간단히. 네? 걸그룹 댄스. 아, 지금 벌칙 중에서 걸그룹 댄스가 올라왔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오늘 2, 3등은 걸그룹 댄스를 완벽하게 연습해서 다음 주 비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비엠은 MFBT와 함께하는 노래방. 어, 미래가 불렀으면 하는 노래. 비지가 불렀으면 하는 노래. 예, 그런 것들 올려주세요. 지금 올려주시면은 다음 주에 MFBT와 함께하는 노래방에서 미래의 노래방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칙 중에서 걸그룹 댄스. 소화하기. 지면, 지면. 아, 이길 거니까. 이길 거니까. 다 이길 거니까. 제 거 보세요. 타잔! 요! 벌써 memor임. 손이 최소한 unmipida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Strongman buildings 배경礼프가 지금. 겨운 deber 제가 1등 할 것 같아요. 에이, 너 왜 맛있어? 에이, 이게 뭐야? 햄버거, 미니 햄버거야.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미니 햄버거. 아, 근데 치킨이 맛있겠다. 그렇지, 괜찮지. 나갈게요. 네, 나가겠습니다.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입니까? 긴장돼. 형, 보이는 거는 누가 제일 잘했어요? 보이는 거는? 이렇게? 보이는 건 누가 제일 잘했어요? 그림이 우리 꽃미나 비즈가 하는 꽃미나 버거. 비주얼은 이거 제일 비주얼인 거죠? 1등! 1등!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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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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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계로 하죠? 아닌가? 원래는 형, 이렇게 있으면은 애프타이저로 뭘 먼저 먹어볼까? 뭐예요? 나는 원래 햄버거. 오케이, 가자. 한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잘 먹었어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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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익었어 뺍뺍해 이게 육즙이나 고마워 근데 저는 원래 바삭한 걸 좋아하는데 못 먹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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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틱댐 샷틱댐 자 먹어봐 물수세요 삶 저도 당연히 맛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걸로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자아 맛있겠다 이거 J.K. 만드는 Do you meet our favorite? 미드가 특히 좋아하는 거고요 맥 & 치즈 베이컨하고 같이 맥 & 치즈로 인매를 포스드리래요 충분히 섞어야 돼요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 여자친구가 아직 안 계신 분들 셰프 데이브의 맥 & 치즈로 이거 진짜 맛있겠다 베이컨 베이컨이 섞인 맥 & 치즈로 인매를 포스드리래요 맥 & 치즈로 인매를 포스드리래요 리액션이 나왔어요 바삭바삭한 게 있어야 해요 지금 너무 맛있는데 맛 없다고 하고 싶은데 맛있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맛있어 근데 왜 맛있는지 제일 소스가 맛있어 저는 맛있어 괜찮아요 나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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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타자는 은미래 역시 난 다리살 좋아해요 dark meat dark meat white meat white meat 디즈 햄버거처럼 너무 퍽퍽해 난 dark meat australia 뭐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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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구입 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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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누구야? 이게 한국인이야 이게 한국인이야 여기 David Cho hopscotch 한국인이야 전화해 주세요 비주얼 프리드치킨 맛있을 것 같아요 껍질이 되게 특이해요 뭐? 아 잠깐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껍질 껍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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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엄청나게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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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너무 안 돼 파이팅 아 아니 제 제일 요즘 좋아하는 여자 그룹은 가위부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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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네 진짜 아 지금 난 진짜 부룩 결혼을 해서 하하하하 저는 그냥 맛있게 드세요 제 와이프를 좋아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러면은 아 1등 2등 2등 3등 아직 순위를 발표하지 말고요 아 탑스카치에 계신 손님을 제가 섭외해서 내가 일단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아니에요 일반인 평가 일반인 평가 일반인 평가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실패치겠네 누가 누구 거 만들었는지 얘기 안 하고 해줘요 그래 내 거 일반인 평가 이번에 섭외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 거가 맛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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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남자 있어 와 아 저기 잠깐만요 손님 죄송한데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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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망갔어 미스 바 미스 바 하하 여러분 합스카치에서 굉장히 유명한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시는데요 대신 저러고 손님들이 다 반가시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네이버에 BF MMPT와 함께하는 야간매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는 노래방 네 노래방에서 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들 그리고 저희들이 바칭을 올려주세요 제발요 Who's recording? I am With no hand You know what I'm saying Alright Here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오는 분이시죠? 하스카치 대표 하스카치 대표 하스카치 대표 전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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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분은 누가 뭘 만드는지 누가 뭘 만드는지 모르거든요 다이어트 하스카치 대표 네 저는 정말 이상한 침사가 있을 것 같아요 먹어보면 네 네 Let's eat it. New York. Hello from Malaysia. 리액션 보셨죠? 엄청 퍽퍽한데요. 엄청 퍽퍽하다는 심사태가 나왔습니다. quartoRockbox 집 선 tak 입에 큰일이 없는데 근데 막... 엄청 퍽퍽합니다! 아니야! 개ona에 재생fish. 퍼스마스 안돼우세요. 리액션 바로 나왔어... 이건 니먹는 맥엔치즈 니먹는 맥엔치즈 바로올래? 반은 곧장 오는데? 좀 더 먹어야 될까? 좀 더 먹어야 될까? 튀김만 먹으라고? 네 지금 두근두근 늘 먹는 맛 뻑뻑한 거 비리지 얼굴이 보이네요? 네 연기에요 연기 콜라 한잔 마셨어요 두근두근 이거 제가 뽑아야 돼요? 네 제일 맛있는 거 뽑아주세요 저는 이거 있어 제일 퍽퍽한 맛 퍽퍽한 비즈 퍽퍽 조금 더 궁금해요 지금 그동안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퍽퍽 귀여운 미소 치킨 퍽퍽 퍽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퍽퍽 그냥 뽑으면 되죠? 네네 이거는 퍽퍽하고 퍽퍽퍽 이거 둘 다 맛있는데 이게 제일 맛있는 거 퍽퍽퍽 퍽퍽퍽 퍽퍽퍽퍽 퍽퍽퍽퍽퍽 퍽퍽퍽퍽퍽 오케이 퍽퍽퍽퍽 퍽퍽퍽퍽퍽 못하는 거 별로 없어요? 난 무조건 치킨 무조건 치킨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즈와 제이키가 해야 될 걸측을 지금 댓글로 올려주시면 오늘은 저희들이 완벽하게 연습해서 다음주에 비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 좀 올려주세요. 어떤 벌칙을 할까요? 밀리스모! 니네 언니 1등. 우선 1등 소감멘트. 나 맛있다. 당연한 결과 생각했어요. 맛있어. 제가 Dirty South에서 왔으니까 Southern Fried Chicken 자신이 있었어요. 맛있어. 당연한. You know what I'm saying? 근데 지금 비즈오빠와 본인이 만든 햄버거는 안 먹고 제가 만든 Fried Chicken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양치질 하세요 양치질. 저도 춤 기대돼요. 배고파? Thank you everybody. 2. Peter? Peter? 잠깐만요. 말씀해주세요. Peter님. 끝난 건가요? No. 여러분 어떠셨어요? Chicken freestyle. Sexy dance. Remember.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주신 댓글을 I love chicken. I love England time. Apink, sis tattoo, bgbang. 랩몬스터 갑자기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 하나씩 디스전 저희들은 좀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걸 추구하는 요새 사람들이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여기 좋은 호텔 많이 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랩몬 네 거의 다 벌칙으로 걸그룹의 춤 그게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하나도 안 뻑뻑해요 벌칙 중에서 저희들이 세 개를 뽑았어요 레드 벨벳, AOA 그 다음에 마마무도 나왔고요 음 오케이 지금까지 나온 거는 소녀시대 AOA 마마무 레드 벨벳, DGG 엑소 엑소 DG는 MFPTY를 버리고 엑소로 가려고 마음 먹고 지금까지 쐈었어요 찬열이 오케이 오케이 카라 위아래 에이핑크 등등 여러가지 벌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열심히 해서 다음주에 약속해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는 미래가 자주 부르는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를 아 예 죄송합니다 예고를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조금요? 아카펠로 아카펠로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오빵 네 네 오늘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선bule 해 주시지 네 마스터 셰프 게임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용환이 형! 러브는 음식, 음식은 사랑 먹으면 사랑 뉴욕! 러브는 랩, 랩는 랩 다음 주에는 우리의 멋진 랩과 춤과 안무와 그 다음에 노래 방음 관측과 재밌는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을 더 즐겁게 해드리고요 오늘 배워야겠다 첫 방일에서 저희들이 좀 어설펐는데요, 이해해주시고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많은 벌칙과 많은 웃음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M.F.B.G.Y. 아, 이건 내 랩이구나. Go! Yeah! M.F.B.T.Y. Wonderland. Life is loving, Love is food. Peace, M.F., Neighbor, 그리고 많은 사람들. 여러분, 다음 주에 뵈요. 이번 날, 초콜릿, 초콜릿. 행복하세요. 사이코만밸런타인. Stop you. Stop you, Graham. 사랑의 폭풍이 모자 좀으로 와.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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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다니아 하나, 둘, 셋! 앙! 앙!